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할 때는 박수를 안 쳐도 돼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월요일날 개강을 했는데 오늘이 목요일이죠. 며칠이 지났네요. 일단 처음 보니까 많이 많이 반갑고 또 제가 여기에 처음 오니까 많이 궁금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간밤에 잠을 설친 것 같아요. 제가 11월달이 되면 항상 어떤 감정이 드느냐 이라면 11월달이 되면 헤어짐과 만남이 공존을 하는 달이 11월이에요. 그러니까 34회 공부를 하셨던 분들과는 헤어지는 것이고 35회 공부를 하시는 분들과는 만남이거든. 헤어짐과 만남이 공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시험친분은 저하고 크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나중에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맘때쯤 되면 부동산공시법 밴드를 통해서나 혹은 휴대폰을 통해서 합격할 것 같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제한테만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죠? 마이크 소리가 잘 안나와요?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럼 한번 봐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감옥이 부동산공시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설명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감옥은 크게 1차 감옥, 2차 감옥 이렇게 나누죠. 그렇죠? 시험을 치는 시간은 3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침 수능을 쉬는 날이네요. 그렇죠? 3시간인데 1교시 시험, 2교시 시험, 3교시 시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공시법은 마지막에 마지막에 시험을 50분간 치는 감옥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글자를 이래 보니까 여기에도 법이 나오고 여기도 법이 나오고 법이 나오고 법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법이 아니죠. 그렇죠? 법.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감옥이 크게 6가지가 있다면 학계론을 제외한 나머지 5감옥은 법학입니다. 법학. 법학은 법조문을 가지고 있고 그 법조문을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우리가 만약에 배우는 감옥이 부동산공시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딱 풀이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이 뭐냐 이렇게 나오지. 공시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법이 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 시간이 민법 시간이었다면은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토지는 토지죠. 그렇죠? 정착물은 그 땅하고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그 땅하고 붙어 있다는 게 건물입니다. 건물. 나무입니다. 나무. 그런데 나무는 임목법에 적용을 받고 부동산공시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우리가 부동산공시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건물만 적용을 받아요. 그럼 만약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민법에서 물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 우리 공시법 시간에 물으면 그냥 부동산이 뭐냐 이러면 토지와 건물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시가 있거든. 이 공시는 유사한 글자는 공고입니다. 공고.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거. 아파트 반상회를 한다. 그럼 게시판에 게시판에 공고를 하잖아요. 공고. 매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반상회한다. 공고한다. 이게 알리는 거지. 알리는 게. 그러니까 이 공시라는 말은 공고와 뜻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것. 이게 공시예요. 공시. 법은 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공시법이 뭐냐 이러면 딱 정리를 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자 봐봅시다. 이렇게 되었어요. 사람이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있어요. 그렇죠? 이 구비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공부하느냐 부동산을 공부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돼. 만약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있다면 가족법이 있다. 친족법이 있다. 호적법이 있다. 상속법이 있다. 이런 거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건 부동산공시법은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공시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오늘 처음으로 만났거든. 사람입니다. 사람.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면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 저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 그러면 저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 어디에 살고 있을까. 전공은 뭘 냈을까. 취미는 무엇일까. 그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이걸 딱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일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게 이 사람의 표시거든. 사람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이게 사람의 표시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주민등록증을 보면 돼요.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돼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배우는 건 부동산을 배우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쳤다면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받았다면 개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업. 그럼 이제 몫이 좋은 곳을 찾아다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개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자리를 발견을 했어요. 그럼 그 발견을 했다면 그 자리를 매도, 살 수 있겠죠. 그 부동산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부동산에 전세를 들어갈 수도 있고 임대차를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소유자라고 왔어요. A라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 알 수 있답다. 알 수 없지. 그럼 다시 해볼게요. 제가 1970년생이거든. 믿을 수 있답다.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민정까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공부는 이해를 해야 되거든. 암기는 나중에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부동산에 소유자라고 왔어. 왔다면 그 사람을 진짜 소유자로 믿을 수 있냐 없냐.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해가 돈을 많이 벌였거든. 그러면 시골에 가서 시골에 가서 저는 주택을 짓고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 땅에 소유자라고 왔어. 믿을 수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럼 소유자라고 왔던 사람이 이 땅의 면적이 천평이라고 해서 그 천평의 면적을 믿을 수 있냐 없냐.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이거 믿을 수 있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거든. 그럴 때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아 보면 이 사람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소유의 은하. 혹은 땅을 사업할 때는 그 토지에 혹시 은행의 저당권에 설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아야 돼. 몰라요. 알아야 돼요. 그럼 등기부 등본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 주인이 와서 이 땅의 면적이 천 제곱이라고 했거든.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땅을 사업할 때는 그 땅의 모양을 알아야 되거든. 이 모양이 형상입니다. 형상. 그러면 이 토지가 동그랗게 생겼는지 세모로 생겼는지 네모로 생겼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을 발급받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업할 때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되고 그 토지의 면적을 알고 싶으면 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토지의 형상, 모양을 알고 싶다. 이 토지가 경계, 어디까지가 내 땅이냐. 경계를 알기 위해서, 형상을 알기 위해서는 도면을 발급받아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면 정리를 딱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법은 부동산 공시법이거든.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이 있고 하나가 지적법이 있어요. 그럼 이게 정확한 이름은 지적법이 아니고 공간정보에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의 정확한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말을 안 쓰고 한국, 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래도 다 알아듣죠. 이게 정확한 이름은 공간정보에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러나 우리가 줄여서 지적법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법은 두 개다. 됐죠? 이때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표시가 무엇이냐. 권리관계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자 보세요. 사람의 표시가 있거든. 그럼 사람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이건 사람의 표시예요. 사람의 표시. 그러면 부동산의 표시가 있거든. 그 부동산의 표시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재, 집어, 지목, 면접, 구조, 종류. 저걸 부동산의 표시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부동산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접, 구조, 종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권리관계 일어날 때 소유권이 있지, 소유권 이외가 있지. 그럼 소유권 이외가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는 전부다.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소유권 이외는 두 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가 전세권, 하나가 성권이다, 저당권이네요. 자, 그 다음 봐 보세요. 지적법에서는 지적공부를 통해서 통해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면 여기는 이름이 부동산 표시입니다. 여기는 이름이 토지의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자문해 볼게요. 부동산이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지. 자, 국어시간에요. 부모라는 말을 썼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하지. 포함. 맞죠? 그러면 아버지이라면 어머니는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법학을 공부할 때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해당하고 어머니도 해당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부모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보면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쓰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는 말이라. 그러면 토지라는 말을 썼다는 말은 건물은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는 부동산이라는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 시간에는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한다 이 뜻이고 지적은 말 그대로 땅지자거든. 그러니까 토지만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토지만 공부. 건물은 공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자도 나오죠. 소유자 이외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자만 나온다? 소유자. 그러면 여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적 공부를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동산의 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려면 알려면 등기부등보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지적 공부를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게 나와요. 이게 기초가 잘 흘러가야 나중에 답이 탁탁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잠깐만 이 용어를 잠깐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만 읽어봅시다. 부동산 표시 이게 놀아야 돼요. 입속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료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이거 한번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눈살미가 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같아 안 같아? 같이. 차이 나는 건 이 두 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구조와 종류는 부동산, 건물에서 쓰는 말이에요. 토지에서는 사용하는 말이 아닌데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경계좌표는 토지에서만 쓰는 말이라 건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고 들어가겠어요. 확인하고 들어가겠어요. 자 여기에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 주소를 그냥 쓰면 됩니다. 주소. 자 그러면 이리로 와보세요. 자 여기 있어요. 주소가 있고 소재가 있어요. 주소가 있고 소재. 우리가 주소지 소재지 이렇게 말하거든 주소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주소라고 하는 거야. 주소.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 뭐라고 그런다? 소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재. 됐죠? 대금인데 만약에 그러면 시험에 한번 기출문제 두 번이나 왔는데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등기의 등기입니다. 부동산 등기의 이의신청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다가 이재기한다. 이 말하고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다가 이재기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이다 2번이다. 다시. 답은 2번이지.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아 괜찮아요. 지금 우리는 사람을 배웁니까 부동산을 배웁니까? 그럼 부동산을 배우니까 주소지가 아니고 소재지라고 해야지. 내가 1번. 아 요거를 거꾸로 했네. 아 그럼 제가 거꾸로 한 거네요. 아 그럼 다시. 나는 이거를 1번 2번 한 걸로 알고. 아 다시. 그러면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는 사람입니다. 소재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출전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집이 있다면 자기 집 주소를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겠죠. 이게 뭐다? 소재. 백이 뭐다? 집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번지지. 번지. 그러면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번지.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집안. 읽을 때는 번지라고 읽어도 돼요. 그런데 시험에는 번지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집안이라고 나오는 거지. 맞죠? 대. 그 다음에 여기에 대조. 이거는 뭐다?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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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 그게 이제 집, 업무용, 주거용, 사무실 이런 거는 전부 다 지목이 됩니다. 우리 역학원 건물 지목은 됩니다. 그 다음에 330제곱은 면적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 두 개만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구조라는 말이 있거든. 구조는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이야. 그럼 이건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리 와 보세요. 여기에 철근이라는 거 이해하죠? 철근. 그럼 여기다가 나중에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부어야 안 보여? 그럼 오늘날 우리 학원에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이거는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그럼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박혀져 있다. 그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맞죠? 네. 그럼 여기에 한옥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나무로, 흙으로, 기화로 되어 있죠. 이건 목조, 기화, 구조. 그러면 구조는 두 개만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요.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하나는 목조, 기화, 구조. 남산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고, 안동에 가면 우리 남산에 한옥마을, 안동에 가면 하해마을이 있다. 그런 건 집은 전부 다 목조, 기화, 구조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와 보세요. 이거는 이제 건물의 종류거든. 건물의 종류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빌딩. 이게 건물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종류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게 건물의 종류예요. 종류. 이해했어요? 네. 그럼 해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되어있었구나. 자,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거든. 부동산 아는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라, 장부. 그럼 여기서는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뭐다? 지략구멍을.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 하면은 만약 두 개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장부가 두 개일 필요 있다, 없다, 없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주민등록증이 있죠. 주민등록증이 있죠.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죠. 그 세 개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세 개일 필요가 없지.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 맞죠? 네. 그러면 주민등록증은 나만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주민등록증은 가족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도 나오고 형제, 자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 제가 만약에 전주이시다. 그게 본관이거든. 그럼 본관을 알려면 주민등록증에는 등록을 안 하지. 주민등록증에는 등록을 안 하지. 호적, 가족관계 증명서를 봐야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 증명서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점이 출제인의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도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다. 이때 제가 만약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지도공부. 이 지도공부가 대장과 도면을 말합니다. 대장과 도면.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풀어볼게요. 등기부를 먼저 만들어요.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됩니다. 대장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든 대장을 한 통 발급을 받아서 등기소로 가는 거예요.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하겠죠.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마치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팔면 등기소로 가거든. 그럼 만약 김포등기소가 있다 이 말. 그럼 김포등기소 정문에 가면 문패가 있어요. 그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 여기 북부지방법은 소속 맞아요? 안 맞아요? 수원지방법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 북부지방법이라고 합시다. 이거 한강이남이에요? 한강이남이면 수원지방법은이에요. 한강이북이면 어정부지방법은이에요. 오케이? 그런 건 시험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원지방법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김포등기소 정문에 가면 수원지방법은 김포등기소 이렇게 나온다 이 말. 그 말은 등기사문은 법원 소속이다. 사법부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장하고 도면이거든. 대장과 도면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그건 시청에 가고 구청에 가는 거예요. 그럼 시청과 구청 있죠? 이런 거는 사법부다 행정부다 행정부다 그러니까 관장부서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기사문은 어디서 담당한다? 사법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지적사문은 어디서 담당한다? 행정부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제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로 먼저 간다. 구청으로 먼저 간다. 그렇죠. 김포시청으로 먼저 갑니다. 거기 가서 대장을 만들고 만든 건축물 대장 한 통 발급을 받아서 등기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몇 개? 두 개. 그러면 첫 번째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불일체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이름과 호적,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와 있는 이름은 동일이 된다, 동일이 된다, 동일이 된다, 동일. 그럼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뭐가 기준이다? 이름은 호적이 기준입니다. 대금 호적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와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와 있는 주소가 틀려요.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이 기준이다? 호적이 기준이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이 기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사 가면 주민등록 가서 전입전출신고를 하지? 안 해봤어요? 이사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가져와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맞잖아요. 이사 갔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전출신고 하잖아요. 그게 주민등록등초본을 고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하나라면 장부가 두 개거든. 그럼 첫 번째는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변경입니다. 변경. 그럼 여러분도 우리 가장 쉽게 해봅시다. 개명했어요. 개명. 개명했다면 호적을 먼저 고칩니까? 주민등록등본을 먼저 고칩니까? 호적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사를 갔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먼저 고치는 것이고 개명을 했다면 호적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딱 정리할 때 이렇게 합니다. 등기 시간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것은 공시하는 것은 권리관계를 공시합니다. 그럼 지적 시간에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뭡니까? 표시. 그러면 시험을 낼 때 출제이니 등기 시간에는 이거는 시험에 안 낸다 이 말이에요. 지적 시간에는 이거는 시험에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부를 해요. 이게 소유권과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에 은행을 띄랍니다. 여기에 지목이 밭전자죠. 지목이 뭡니까? 전. 여기도 지목이 뭡니까? 전. 그러면 지목입니다.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그러면 지목이 전은 밭이거든. 밭인데 허가받아서 집질 수 있지. 집질 수 있지. 그러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지적공부를 먼저 고치느냐 이 말입니다. 뭘 먼저 고친다? 지적공부. 다시 저는 지목입니다. 지목. 지목의 상이게 되면 토지의 표시. 아까 토지의 표시 해봅시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표잖아요. 오케이? 대. 그러면 지목이 뭐예요? 전. 그럼 집을 지었다면 지적공부를 먼저 고칩니다. 여기 지목이 뭡니까? 대. 여기는 뭡니까? 전.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이렇게 일치시켜야지. 그래서 알려야 된다. 안 알려야 된다?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촉, 타. 그러면 알릴 때 대장 한 통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낸다는 개념은 관공서와 관공서는 전산망이 구축이 돼 있거든. 컴퓨터 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종이로 가는 게 아니고 컴퓨터 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라대장을 보고 이걸 이렇게 고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고치는 거는 변경등기라고 부르고 이걸 이렇게 고치는 거는 지적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봅시다. 여기에 소유자, 소유자 나오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다는 게 소유권 이전이거든. 그럼 소유자가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그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그럼 등기부를 먼저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 그럼 여기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 여기는 누구다? 갑. 일치다, 불이 일치다, 불이 일치다. 그러니까 일치적이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 이걸 읽어보세요. 시이다 등기필통지. 용어는 시청에서 등기소로 가는 거는 시이다 등기. 등기총타. 등기소에서 시청으로 오는 거는 시이다 등기필통지.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고치는 게 소유자 정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소유자 정리.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딱 해놓고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정리한 게 이거거든. 이거는 의미 없어요. 그냥 풀어보면 우리 부동산 공시법은 크게 지적 파트와 무슨 파트로 나눈다? 등기. 지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고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관계를 공시한다? 관리.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이다. 토지의 표시. 근데 여기 무슨 관계라고 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용어를 용어가 다양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다는 말을 보세요. 아버지라는 용어가 있지. 아버님이라는 용어가 있지. 아빠라는 용어가 있지.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적 시간에 우리가 이걸 부를 때는 읽어보세요. 시이다. 토지의 표시. 그럼 나중에 등기로 갈 때는 등기로 갈 때는 토지의 표시 이렇게 안 불러요. 그냥 무슨 관계? 사실관계. 무슨 관계? 관리. 관리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 같은 말. 그 다음에 지적은 뭐만 공부한다? 토지. 여기 있는 등기는 토지도 공부하고 뭐도 공부한다? 건물.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법학 시간에 물자가 나오면 물근을 말합니다. 물근은 동산과 부동산을 말합니다. 그럼 동산과 부동산이랄 때 아까 부동산은 뭐라고 그랬다? 건물. 그럼 이게 정리할 때 부동산이라면 토지와 건물이에요. 토지와 건물. 그럼 이게 물적 편성주의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하나 토지마다, 하나 건물마다 하나의 지력 공부를 둔다 안 둔다? 둔다. 하나 토지마다, 하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부를 둔다. 이렇게 하는 그게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은 행정부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등기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다? 사법부. 잠깐만. 제가 이 말을 안 했는데 이 위에 책 다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죠? 이 그림 공시법은 제가 3년 동안 ppt로서 수업을 했거든. 그걸 하니까 수험생들한테 이렇게 첨부 파일로 해요. 그런데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이론도 있고 그림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거든. 이 한 권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페이지를 책 페이지입니다. 책 페이지에 딱 적어 놨거든. 그거를 갖고 참고를 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합니다. 지적은 지적은 여기 보세요. 누가 담당하느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지적 소관청. 나중에 우리가 지적 시간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용어가 4개가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지적 소관청이에요. 자 이 글자를 잠깐 해볼게요. 보세요. 지적입니다. 자 봅니다. 지적에 관한 사물을 보는 소속 소속 관청이 어디냐. 이게 지적 소관청이에요. 지적에 관한 사물을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이게 지적 소관청입니다. 그러면 읽어보세요. 실향군수 구청장.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책에서 그냥 실향군수 구청장이라면 우리가 알아듣기가 쉽지. 그런데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장군수 구청장을 묶어서 묶어서 지적 소관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디서 담당을 한다. 등기소에서 담당을 한다. 등기소에 가면 공무원이 있죠. 그분들을 등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에는 글을 쓰는 걸 등록이라고 불러요. 등록. 여기는 글을 쓰는 걸 등기 또는 기록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 말 들어보세요. 신고했다 등록했다 기록했다 등기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등록이라고 쓰고 여기서는 기록이라고 쓰고 저기서는 신고라고 쓰고 이런 말.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다. 그럼 무슨 신고? 출생신고 결혼을 했다. 이건 혼인신고 사망신고. 그건 신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동차를 샀습니다. 샀다면 차량사업소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등록. 그건 등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집을 사고 팔았거든. 그럼 등기소에 가서 등기했다. 그럼 등기했다라는 게 여러분들 글자를 잠깐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기재라는 말이 있거든 기록이라는 말이 있거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기재는 종이에다가 쓰는 게 기재라 기재. 그런데 오늘날에 등기분은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거든. 그래서 종이에다가 쓰는 게 아니고 컴퓨터 자판을 쳐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라는 용어를 안 쓰고 기록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라 기록이라는 용어. 기록했다 등기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는데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를 가는 애날 때 자 여기에서 보면 8페이지로 갔죠. 그죠? 자 풀이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부동산 공시법은 크게 크게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로 나누어요. 지적은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등기는 5장으로 이루어졌어.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는 거는 이거거든. 지적이라면 이 4장이 있고 등기는 5장이 있어요. 그럼 출제를 할 때 출제를 할 때 중간은 볼 필요 없고 마지막만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여기에 30회에서 35회까지거든. 그럼 1장에서 14문제 2장에서 14문제 3장에서 19문제 4장에서 13문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딱 느끼는 거는 아 고루고루 출제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고루 출제하는구나 이것만 느끼고 가면 돼. 그런데 이 등기를 보니까 등기를 보니까 여기는 5년 동안 3문제밖에 안 나왔어. 여기는 3문제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여기는 21문제 24문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는 이제 9문제거든. 결론은 등기는 1장 2장은 출제 빈도가 아주 낮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장 4장은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출제 빈도가 낮은 건 버려도 됩니다. 버려도 되고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럼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 이 두 개 있잖아요.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실체법이 있고 절차법이 있어요. 절차법이 있어요. 그럼 실체법은 민법입니다. 절차법은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한 마리 봅시다. 자 봅시다. 갑하고 어라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등기소가 있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갑하고 어라고. 이 집을 사고파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자 매매를 합니다. 매매. 자 그러면 이 매매죠. 그럼 이 매매는 민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민법이. 그럼 이제 조금 더 확대를 시켜봅시다. 매매의 상위 개념이 뭐다? 계약이지 계약. 맞아요? 네. 그럼 계약의 상위 개념은 뭐다? 법률행위지. 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민법 시간에 딱 하면 법률행위, 법률행위라는 용어 자체만 이해하는 데 3개월이 걸리거든. 법률행위라는 걸 이해할 때 3개월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답을 내놓고 공부하면 돼요. 답을 내놓고 공부하면 돼요. 그럼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뭔데? 그거는 계약입니다. 그럼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뭔데? 매맵입니다. 매매. 그럼 매매가 뭐예요? 사고파는 거잖아요. 그럼 사고파는 행위가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모를 때는 답을 내놓고 공부를 하면 되는 거라. 법률행위가 뭔데? 이러면 그냥 사고파는 행위가 법률행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정리합니다. 철천을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팝니다. 사고팔 때. 자 보세요. 을이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계약금 넘어갔어요. 소유자 누굽니까? 갑. 맞죠? 중도금 넘어갔어요. 소유자 누구다? 갑. 갑. 장금 넘어갔어요. 소유자 누구다? 갑. 갑. 자, 을이 이사들아가서 살아요. 소유자 누구다? 갑. 여기까지는 민법이 적용이 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갑하고 을하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등기법이 적용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민법이 적용을 받는 거라. 맞아요? 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라면 매매 계약서를 써요? 안 써요? 써. 그럼 이 계약서라는 말은 민법 말이에요. 그럼 계약서는 시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던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든 하고 난 다음에 등기소로 가야지. 갈 때는 무슨 서를 작성합니까?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지. 신청서. 오케이? 네. 그럼 우리 시험은 이 신청서가 시험 문제예요. 계약서가 시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등기법이 적용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법률 행위는 민법에서 배우고 법률 행위를 실현하는 절차는 등기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출생은 민법이고 출생신고는 등기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혼인은 꼭 민법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그렇다 합니다. 혼인은 민법이라면 혼인신고는 무슨 법이다? 등기법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위권이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률 행위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래 봅니다. 그러면 이 3장은 우리는 배우는 게 부동산 공시법이거든. 그럼 공시법은 절차법이에요. 그럼 절차법이니까 등기를 하는 순서와 절차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21문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절차. 그 다음에 이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다? 권리. 그럼 이 권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권리관계. 그게 소유권과 소유권 뭐다? 왜? 오케이?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권리관계를 공시하거든. 그럼 시험은 여기서 낸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만 공부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그럼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딱 두 개만 공부하면 되거든. 그럼 하나는 가등끼고 하나는 부기등끼고 나머지는 다 버려도 돼요. 시험에 출제를 안 해요. 여기서 시험 문제는 가등끼, 부기등기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시험에 출제를 안 해요. 오케이? 나중에 공부를 할 때 3장, 4장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된다. 이걸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100점 받아야 됩니까? 60점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간혹 보면은 이건 농담입니다. 자기가 한번 모의고서 쳤다. 80점 받았다. 90점 받았다. 그거 별로 매력 있는 목소리 아니에요. 오케이? 60점만 받으면 되는데 80점 받았다. 그거는 밀은 안 겁니다. 80점 받으면 안 돼요. 제일 환상의 점수는 62.5입니다. 62.5. 맞다, 맞다. 맞아요. 62.5가 제일 환상의 점수예요.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출제인이 물을 때, 물을 때 옳은 것을 묻는 지문이 있고 틀린 것을 묻는 지문이에요. 그거는 비슷해요.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4문제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문제에서 14문제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스 문제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있다면 이 박스에서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균 7문제 정도가 박스 문제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놓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지적은 4장으로 이루어졌거든. 1장, 2장, 3장, 4장입니다.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쉬겠습니다.